ABP의 넓이를 구환하네. 사각형 ABCD가 몇이야? 64점. 얘랑 다음은 몇이야? 대략 빨리 안나오네. 네? 얘랑요. 이거 평사 아니야? 이거 지금? ABCD가? 네. 평사에 P는 아무 점이지? 네. 80. 32점 안되는구나. 네. 그치? 근데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어? 3 대 5로 나누고 있죠? 31을 보면 어떡해? 8분의 3에 퍼지면 3 나눠버려. 이거 5렙 때문인거에요? 아까 쓴게 살았어요. 응. 그래. 알았어. 그 다음 몇 번? 밑에 커요. 네.